2분 후 2분 후 2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어머나 방금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턱에 뭘 붙이고 다니는 거야? 야 야 1분 후 1분 후 이번엔 얘도 붙여 우리 씨로 붙였는데? 둘이 사이좋게 나눠가지는 거니? 이걸 오해할까봐 그러시겠지만 안 씻기는 게 아니고 이틀만에 이렇게 되고 하루만에 이렇게 돼요 빗질 안 해주지 않아요 아휴 꾸질 꾸질 보지 않게 자 우리 꼬리도 잠시만요 까미야 목욕까지 올린다 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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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톡톡톡 얼굴도 아구 아구 자 발 먼저 아구 놀래라 아구 아구 따뜻하지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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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구 눈 먼저 이쪽 옳지 왜 왜 멈춰있어 아름 이렇게 해서 한 점은 나오고 있어 바로 이거 싫어 뭐 몇 개 싫어하면서 왜 저래 왜 나만 두고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지 망글망글망글망글망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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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길었어 눈 감이 머리가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마사지 좀 할까요 네 마사지 좀 해요 루시야 다음은 너 차례야 그만 마사지 가품을 가품을 그래 너도 이렇게 해야돼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뒷모습이 너무 웃겨 선생님 손님 동네 네 됐습니다 오 멈 더 mornings 마사지 pneod 파이팅 슈 то 가득 물 너희 가고 싶어? 자 네 알겠어 탈수하는데? 아이고 자, 되지? 아까 탈수하는데? 물기도 하고 싶어? 물기도 해줄까? 너무 잘하고 있었나봐 한번 구경시켜보니까 안 힘들어 어, 죄송 어머나? 어머나, 일어났어 루시야, 목욕하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루시야, 목욕하자 루시야, 목욕하자 소고기 도로만 우리 루시, 살살살 몸도 살살살살 우리 루시 몸이 줄어들고 있어요 얼굴은 그대로야 얼굴은 그대로인데 바로 그대로 오우치 아이고 어머나 눈포입이 잘 보이네 맞아요 우리 머리, 먼지가 이렇게 머리 없는 듯 먼지, 먼지 아니, 침대 밑에 우리 루시는 이름이 먼지를 잘 어울렸댔다 먼지야 침대 밑에 들어가고 선풍기 옆에 들어가고 구석 침대는 다 들어가네 나무 좋아하고 하니까 먼지가 어울렸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지지 지지 좀 떼줄까? 네, 알겠어요 지지 지지 이건 무슨 조정이죠? 코 우와, 근데 코가 진짜 대박이다 지는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여보, 이 시간입니다 여보, 이 시간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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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 지들한테 물이 많이 흘려서요 깨끗이 눈을 닦아줘야 돼 독도 깨끗해 상대적으로 몸통이 하얗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나와 하고 싶으세요. 진짜? 발 동동. 귀가 뒤집어진거야? 엉덩이도 더워. 엉덩이 엉덩이. 마사지. 딱다구요. 이렇게 딱다구요. 허리 반방했을 뿐이라구요. 방금 약간 극혐하듯이. 뭐 하시는거에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맘에 안쳤네요. 이런 표정. 살살해주세요. 이 표정. 정말 진정해주세요. 잠시만요. 약간 공룡같은. 아니 거북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예뻐질 차례야. 깨끗하게. 깨끗해졌으니까. 뭔가 아기 공룡같기도. 약간 아기 공룡같기도. 갈아갖기도. 차이도 이렇게 잘 안걸려.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눌렀 포인트를. 깨끗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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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BURD. 안녕 친구. 파보우. . 아, . 아, . . 손으로 때려버리네 이번엔 까미가 잘못했어 오.. 룰시다 우극했는데 너무 거세게 놀아주면 안돼요 자 얘들이 어떻게 전후 비교 반가워요 깜짝이야 시원한 줄 알았잖아 기분 좋아? 개운해요? 아주 개운해 아이 좋아요 헤엄치는 거야? 눈이 감긴다 까미 눈이 반달 눈이 내가 눈이 감긴다 까미 눈이 반달 눈이 내가 눈이 감겨진다